어휴, 신발에 모래 들어갔어 너무 불편해 에라, 모르겠다 신발을 벗자 손에 들고 가면 되는데 재미있게 놀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정말 짜증나 우와, 저 사람 샌들을 가방에 건 것 좀 봐 왜 나는 저 생각을 못했지? 오늘 파티 정말 근사해 잠깐만, 음료수 좀 가져올게 너희들 음료수 더 마실래? 어휴, 바람이 너무 불어 치마가 난리잖아 안 돼, 음료수랑 간식 여기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우리 가자 잠깐, 가지마 방법이 있어 날 믿어 그럼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제 어떻게 하지? 다들 집에 가려고 해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얼른 머리를 짜 시간이 없어 잠깐, 저거 머핀펜인가? 이거라면 될 거야 얘들아, 나 왔어 파티용 간식도 가져왔지 봤지? 이제 바람에 날아갈 염려가 전혀 없어 우와, 이거 정말 기발하다 네가 파티를 구했어 아, 드디어 해변이야 가자 이 공 잡아 물에서 달리기도 하고 공도 잘 차는구나 해변에서의 셀피 아, 햇살이 너무 따뜻해 우와, 온몸이 다 아파 아, 나 건드리지 마 나도 아파 죽겠는데 널 왜 건드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이 알로에 베라 화분이 있거든 이게 햇빛에 탄 상처에 도움이 될 거야 칼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 오, 그래 이 알로에 젤 좀 봐 숟가락으로 뜨기만 하면 돼 완벽해 바로 이거야 그런 다음 믹서기에 넣어 뚜껑을 닫고 믹서기로 갈아줘 준비 끝 금방 됐지? 좀 더 묽어졌어 이제는 얼음 틀에 부어주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물론 다음 단계는 얼리는 거지 알로에 얼음이 완성됐어 좋아, 잘 봐 이것 좀 봐 시원하고 치러도 돼 알로에는 화상이 아주 좋아 이것 좀 봐 내 피부가 벌써 훨씬 더 좋아졌어 정말이네? 나도 좀 줘 여기 아주 많아 얼마든지 써 어머나, 너무 시원해 여름철 캠핑은 정말 재미있어 특히 피크닉까지 곁들이면 훨씬 더 재미있지 음료수를 마셔야지 자연에서 잠을 자면 정말 상쾌한 기분이야 어휴, 이거 내 몸 냄새야? 아하! 이거면 깨끗해질 수 있겠어 이 봉지에 물을 잔뜩 부어서 나무에 거는 거야 구멍을 살짝 뚫어주고 샴푸를 써야지 야외에서 샤워를 할 수 있어 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상쾌해 보인다 자, 콜라 마셔 야, 물에 들어갈 준비 됐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소지품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 누가 돈을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네 말이 맞아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 여기 있다 음, 돈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아하! 이 브러쉬가 도움이 될 거야 잘 봐, 솔 부분이 분리돼 이제 돈을 접어서 안에 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브러쉬 안에 딱 맞을 거야 그러고 나서 솔을 다시 끼우면 돼 봤지? 여전히 머리도 빗을 수 있어 어? 그럼 내 머리도? 저기 봐 털 복숭이 강아지 안녕, 멍멍아 내가 털 빗어줄게 으으! 너 정말 착하구나 이러니까 기분 좋지? 이 털 좀 봐 아직도 브러쉬로 쓸 수 있다니까 우엑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머리 빗지 마 어쨌든 돈을 아주 잘 숨겼어 이제 우리 수영하러 갈 수 있겠어 자리를 비었군 이제 돈을 슬쩍 해볼까? 이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뭐지? 털 좀 봐 딴 데로 가야겠어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멋진 오후가 될 거야 그냥 쉬면서 일광욕도 하고 독서도 하는 거지 우와 여기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 셀피 간식 먹어야지 어휴, 너무 더워 칩을 먹었더니 뭔가 달콤한 게 먹고 싶어 오, 이런 내 초콜릿이 다 녹았어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어 에이, 오후를 다 망쳤어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좋아 플라스틱 통 바닥에 은박지를 까는 거야 게다가 이건 단열용 은박지야 뜨거운 건 뜨겁게 찬 건 차게 보관해 주지 완성! 플라스틱 통 사방에 붙여줬어 다음은 스펀지 차례야 봉지에 넣고 물을 좀 붓는 거야 봉지를 잘 닫아줘 이제 냉동실에 넣어줄 차례야 이 안에서 꽁꽁 얼게 될 거야 준비됐어 이제 스펀지를 통 안에 여러 개 넣어주는 거야 이 책 정말 재미있어 그런데 아직도 더워 시원한 음료수를 마셔야지 아, 시원하다 홈메이드 아이스박스가 효과가 있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야 산책하러 나오길 잘했어 이건 뭐야? 오, 이런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옷에 떨어졌어 뭐야? 껌을 깔고 앉은 거야? 정말 짜증나 할 수 없지 옷을 갈아입는 수밖에 음, 어디 보자 여기 옷을 갈아입을 만한 데가 있나? 없는 게 당연해 그럼 그냥 여기서 갈아입어야겠어 하지만 누가 보는 건 안 되지 한쪽 다리를 넣고 다른 한쪽으로 이걸 밀어넣어 좋아 이제 다른 발 차례야 완벽해 깨끗한 반바지로 갈아입었어 그렇다면 이제 더러운 반바지는 벗어도 돼 다 됐다 이제 옷이 깨끗해졌어 해변에서 아니면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댓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